국물이 없어야 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국물이 거의 없어야 돼요. 국물이 없어요, 지금 이거 보면. 거의 비빔면처럼. 썰어야 됩니까? 네, 더 줄이셔야죠. 생라면 너무 좋아하신다. 라볶이. 지금 사실 고추장 한 숟갈이랑 설탕 한 숟갈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지져보시면 깜짝 놀랄 건데. 그럴싸하지? 감사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깜짝 놀랐죠, 정말. 형들, 맛있어요, 괜찮아요? 불을 싸해요, 맛있죠? 드세요, 드세요. 마음껏 즐기세요. 맛있어요. 다행이네.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요리가 너무 재밌어. 요리니분들 진짜. 지금 고추장 한 숟갈이랑 설탕 한 숟갈밖에 안 넣는데. 이거는 진짜. 괜찮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